영등포구가 제28회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노래자랑을 개최합니다. 영등포 구민 및 관내 직장인, 학생 등 끼와 재능을 가진 자가 대상이며 접수기간은 9월 8일까지입니다. 9월 12일 구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예심을 거쳐 합격한 사람에 한해 23일 영등포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본심에 오를 수 있습니다. 접수를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문화체육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